북부의 왕 항공공함 위에서 전투기를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 탑건 오프닝이 상당날쯤 뭔가 띨띨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폭탄으로 박치기를 하고 공놀이 하다가 바다에 빠져버리더니 뭐야 이거? 핫도그? 전투기가 깔끔한 후진 주차를 보여주고 대체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를 낙엽을 치우는 영화 해체의 뭔 영화일까요? 지리는 비행 솜씨를 뽐내는 버즈 그때 적이 나타나고 눈뽕을 먹이면서 추월하는데요 텐션이 바짝 오른 버즈는 비행기에 한 개까지 몰아붙입니다 결국 맛이 가버린 비행기 하지만 뒤에 있던 메일맨의 의자가 작동하지 않았고 버즈만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 숲에 추락하는 메일맨 어떻게 살아남긴 했지만 헬멧 대가리가 조졌네 이거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난 이 남자는 혼자서만 탈출한 버즈의 아들 토퍼인데요 은둔 생활 중인 토퍼를 찾은 준장 지금은 복실이지만 원래 최고의 파일럿인 토퍼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그렇게 어르신의 허락을 받고 부대로 달려가는 토퍼 그때 백마를 탄 아름다운 여인 라마다를 발견하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 똑같이 따라하는 토퍼 말 타다가 무슨 체조를 하고 있어? 야 저건 못 따라하겠다 그렇게 부대에 도착한 토퍼 토명처럼 발주로를 질주하는데 오랜만에 복귀한 토퍼를 환영해주는 부대원들 그 중엔 눈이 안좋은 대원도 있었습니다 눈이 이런데 조종을 할 수가 있어? 야이씨 그리고 가족사진을 자랑하는 이 대원의 콜사인은 왠지 재수가 없는데요 그때 들어온 소대장님 조종사인 만큼 대원들 모두 능력이 출중한데요 7위는 코어는 기본이고 7위는 대융군까지 그리고 토퍼는 켄트를 만나는데 토퍼 아빠의 윙맨이었던 메일맨의 아들이었고 이 자식은 사슴사냥꾼의 아들이었죠 야이씨 이렇게 쉽게 용서해줘? 죽은 목숨이 중재를 하자 악수를 하는데 야이씨 정신과 상담에 온 토퍼 말 타고 체조하던 라마다는 알고보니 의사였습니다 토퍼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패닉에 빠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요 7위보다 도피를 택하는 토퍼 그렇게 불안한 심리상태로 훈련에 들어가는 토퍼 백미러도 잘 맞추고 본격적으로 솜씨를 뽐내는데 저공 비행을 하라는 명령에 아예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호라이 같아도 실력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 소리를 듣자마자 혼이 나가버린 토퍼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돌아오는데 모두 착륙하지만 사팔눈이 길을 잃었습니다 착륙하긴 했네 한편 이곳은 복싱 경기장 블락 준장이 누군가 만나러 왔는데요 이 아저씨는 전투기 군수업자로 토퍼가 실패하도록 유도한 뒤에 전투기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전투기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에서는 켄트와 라마다가 만났는데요 둘은 사실 옛날에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볼일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라마다 그때 등장한 토퍼 라마다를 발견하고 화려한 피아노 실력을 뽐냅니다 그렇게 둘이 잘되는 꼴을 보고 열받은 켄트 그러다 결국 투닥투덕하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뒤에 손님들이 개판 싸워댑니다 바로 화해하는 착한 손님들 그렇게 켄트는 신이 나서 골든벨을 울리는데 홍짜 술 얘기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잠시 후 데이트가 끝나고 켄트가 가자마자 바로 나타난 토퍼 라마다의 집까지 데려다주는데 벌써 나왔어? 그리고 용기를 내는 토퍼 이렇게 둘은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화려는 그건 안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라마다는 달아오르다 못해 지글지글 끌어버리는데요 야 이 미칫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훈련을 앞두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짐을 쏴들고 나가려는 사팔눈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야 이건 한편 퍼즐로 자고 있었던 토퍼 결국 훈련에 지각을 하는데요 훈련장에는 죽은 목숨의 아내가 배웅을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플래그를 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죽은 목숨의 죽음이 다가오고 사팔눈은 토퍼인 척 전투기에 타게 되는데 한편 엔진 소리가 시끄러운 대장님은 이어 플러그를 처먹고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룰만 몰라도 전투기 장면들 만큼은 패러디 영화라고 하기엔 엄청 고퀄인데요 뒤늦게 도착한 토퍼 눈꼬리 돌아버린 사팔눈은 결국 접촉사고를 내버리고 탈출하면서 죽은 목숨 전투기에 똥집을 하는데요 사팔눈을 탈출시킨 뒤 추락하는 죽은 목숨 서둘러 추락 지점으로 향하는 토퍼 다행히 멀쩡히 걸어나오는데 확인사절 그리고 도착한 토퍼가 영웅적으로 구했는 뒤 초심성 없이 병원으로 옮기는데요 그때 사팔눈도 살아남아 있었는데 병원까지 알아서 잘 따라오게 됩니다 영원히 교통받는 죽은 목숨 겨우 살아서 의사를 만나지만 수사를 왜 거기 있다나 그렇게 죽은 죽은 목숨의 장례식장 대장님이 추모사를 하고 UFO 소리에 놀라 달광을 합니다 동료를 잃고서 낙심한 토퍼가 라바다를 찾아가는데 괴로워하는 토퍼를 미뤄줍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토퍼 대뜸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로키 패러디? 그리고 이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으로 슈퍼맨 패러디까지 드디어 작전 당일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으로 집결하는데요 사팔루는 보직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천주국의 간지나는 항공모함 착륙 주차요금 정산부터 우리가 몰랐던 항공모함의 일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장애인 주차자리도 있어? 한편 배에 올라탄 군수업자 자식 자기 전투기를 팔아먹으려고 전투기에 일부러 고장을 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하는 토퍼와 대원들 다시 한번 느끼지만 패러디 영화치고 이런 장면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딴 것만 안 하면 말이죠 아무튼 기동 중에 적을 만난 대원들 토퍼는 아버지란 말에 또 패닉에 빠지는데 쫓기고 있는 대원들은 군수업자 때문에 공격도 못하는 상황 그때 토퍼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의자가 고장난 메일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버즈 뻥꾼한 것도 손수 베꾸고 바람에 날아가 알도 깨져버리는데 그때 날개가 찢어지자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그렇게 버즈 혼자 탈출하게 된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든 토퍼 바로 기똥찬 실력을 보여주는데 총이 없으면 똘방 때리기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정신없게 묘기 부리기 그리고 이번엔 굿브레이크까지 그렇게 적들을 가지고 놀다가 깜놀하고 유턴을 하는 토퍼 마침 나타난 구름을 이용해 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토퍼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자신을 쫓는 미사일을 이용해 결국 목표를 처리합니다 모두 돌아오지만 토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돌아온 토퍼는 모두의 환호를 받습니다 토퍼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유품인 눈가를 던집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육지로 돌아온 토퍼와 대원들 토퍼는 라마다를 보다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라마다도 토퍼를 기다렸지만 그것도 모르고 삐친 토퍼는 고막치듯 떠나버립니다 마침 배 위에 있었던 말을 타고 쫓아가보지만 그렇게 떠나보내고 마는데 다시 돌아온 마을엔 라마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전투기 장면이 인상 깊었던 패러디 영화 지금까지 몸말리는 비행사였습니다 토퍼의 왕